14일하천살리기운동협약식이 12월 20일 시청 프로미방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기업, 군부대와 주민, 시민단체가 상호협력해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단체와 협의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협약서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현황 보고에 이어 협약체결과 기념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남양주시장은 기업과 군부대, 환경단체의 솔선수범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하천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뿐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주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날 협약체결 이후 환경정화와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벌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TV 조근혜입니다.